싸늘하다 비수고 나라와 가슴에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라 손은 넘보다 빠르니까 밑에서 뺏어 히오리에게 한 잡 또 밑에서 뺏어 아치코에게 한 잡 또 밑에서 뺏어 아치코 엄마에게 한 잡 봉작금아 밑장 빼기냐? 뭐? 나와 아치코가 하더니 밑에서 뺏지 내가 빈다리 하파지러 보이냐 이제 시와? 친구 있어? 친구? 친구라면 있지 넌 분명 밑장을 뺏어 히오리를 투표로 만들래스 거야 그리고 아치코에게 또 한 번 밑장을 뺏어 쥐르던 이 흙 스페이드 8이지 막내딸은 스트레이트 플러쉬로 만들고 나는 풀하우스를 만들어서 오리네 거에게 도발하려고 했겠지 시나리오 쓰고 있네 어이가 없어서 공주 그 카드를 뒤집어봐요 스페이드 8이에요? 카드 건들지마 건드는 사람이 오늘 치킨 3마리 쏜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 밑장 빼다 걸렸으면 치킨을 써야지 저? 난 이페라 스페이드 8이 아니다에 내 이번 주 주급 정부를 간다 졸리면 다 이해하시고 우리 큰애 마 이 컸네 이젠 언니한테 야빠서 팔아? 천하의 큰언니께서 웨이비 혓바닥이 길어 후다이렴? 후.. 후다이렴? 후.. 후다이렴? 좋다 나도 이번 주 주급에 이맛달 너네 야식 내가 다 책임진다 자 지금부터 카드 확인하겠습니다 바.. 땅 따라반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트조커? 하트조커잖아 아.. 아니야 아니야 이럴리 없어 내가 봤어 이해라 밑장 빼는 거 내가 봤다고 합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언니? 뭐해 히요리? 치킨 3마리 시켜 피자 또 빵 추가 야, 야야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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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자!